어! 게임 있어! 너만 들어가면 뭐야? 나도 안 들어갈 거야. 어? 뭐해? 어? 저 생각 보고 눕었어. 오빠들! 게임하자 게임! 그 돌고래를 사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진 사람이 맥주 사오기. 맥주? 좋아. 준비, 시작! 선수, 가운데로 모이고 있습니다. 오! 송중현 선수! 먼저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. 조민호 선수! 오징어 비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. 조민호 선수! 오! 또 해, 진짜! 아, 너무 무서워. 아, 조민호 선수였어요! 야, 이거 중심대기 직장이 들어. 딱 버튼에 이기는 거구만. 야,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 같애. 잘했어. 송중현 선수, 골골에 생명을 줄어넣고 있습니다. 아, 턱 아파. 조민호 선수! 준비되셨습니까? 송중현 선수, 화이팅 하시고요. 준비, 시작! 오, 조민호 선수! 오, 조민호 선수! 의욕이 불편하셨습니다. 오, 말랐습니다. 오, 과연 막상막하입니다. 오, 과연 막상막하입니다. 이게 고소합니다. 노! 안녕! 오케이! 하 bod! 얍! 하... 하... 두 번째 편은 나이부터 손 Assassin 있었어요. 아, Matthias 한 번. 하, 하, 하... 하, 하... 하... 하, 하... 하... 여기 진짜 멋있어, 이거는. 진짜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